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원종수 군사님의 간증 고등학교 2학년 때 육체의 아픔과 비참하리만큼 가난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 말씀이 죽어도 같이 죽고 종수야 기도하다 같이 죽자라고 하셨다. 목숨 건 방언 기도로 인한 결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지혜와 돈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원종수 군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가정교사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에서 출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결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장에서 막 하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는 직장 비슷하게 송교사님 댁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셨는데 어머니는 아주아주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집에서 천장도 구멍이 뽕 나서 밖이 보이고 벽도 구멍이 송송 나서 바람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 눈과 낙엽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그런 집에서 가을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허약합니다. 벽만 보면 하혈을 하고 기침하고 밤에 자다 보면 식은땀도 나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요. 정수야 이제 죽어도 같이 죽자 집에 오라 그래서 그때 당장 가면 학비를 댈 것도 없었고 정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 얘기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죽어도 같이 죽자 기도하다 같이 죽자 제가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그때 전기장판이 있습니까 이불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서 가족들이 조그만 깡통에다가 불 담아서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에 담요를 둘러쓰고 누워있는데 대전 감신 다니시던 전두사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을 보고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두사님께서 한다는 소리가 하늘나라는 성령을 받아야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제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두사님 손을 잡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꼭 천당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이 세상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또 배 좀 고프지 않게 고기 좀 먹어봤으면 아주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으로 이 전두사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막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전두사님께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방언 못 하면 천당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못 간대요. 그때 신학교에서 그분한테 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천당 간다고 하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방언을 받고 죽으리라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예배장소로 갔습니다. 그분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서너 사람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올 것이 왔어요. 제 코에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 제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것을 그 어린 마음의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참회밭에 가서 참회를 내가 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안 계셔서 배는 고프고 그냥 먹은 것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변소에 들어가시면 큰 데를 확 던져서 똥물이 튀게 한 것 그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창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라며 그래서 한두 시간을 제가 바닥을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은 그거예요. 종수야 너는 내 거다. 그때 제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카운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세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 기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기쁜 마음에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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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 신앙 생활을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방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또 방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 위에서 기도하고 싶고 옆에 앉아있는 분 하나하나 위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기도를 해도 해도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4시간, 5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돌아오고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제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펴면 성경책하고 저하고 실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들여요. 놀라운 경험을 저는 방언기도를 통해 체험했습니다. 하루는 철학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정말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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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처음으로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가 1967년이었어요. 어릴 적이지만 그때의 그 뇌리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귀한 음성 제 삶을 바꿔놓은 귀한 음성 아직도 귀에 들리는 뜻합니다. 정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려고 돈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설로문 얘기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했더니 돈도 주고 명예도 줬다고 했던 생각이 났어요. 기양에 강구한 거 나도 설로문처럼 해보자 잠깐 그냥 순간적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돈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돈 얘기를 빨리 붙였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가시기 전에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혜하고 돈이 와야 되는데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소식 없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는 정말 누가 와서 제 머리를 탁 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신고 오셔라. 신고 오셔라. 모처럼 많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으시고 그렇게 아무 표적이 없어요. 아무 표적이. 한 일주일 후에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기도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있는데 성 끝에 로마서 쪽보금이 손에 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쪽보금이 손에 닿아서 열어서 읽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줄이 달려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로마서 쪽보금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한 30분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읽고 싶어 두 번을 읽었습니다. 쭉쭉쭉쭉 빠여 들어옵니다. 그게 마음속에 어떻게 단지요. 입에 그렇게 단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야지. 거기 덮어놓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지나가면서 2층 집에 있는 간판을 보는데 간판이 안 보이고 로마서가 보입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아마 이게 내가 배가 고파서 향기증이 나서 그런가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쪽보금의 페이지가 쭉쭉쭉쭉쭉 넘어가요. 이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5장도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로마서 3장도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12장도 보여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입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물리 선생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서 480명 중에서 350등을 했어요. 선생님의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한 잘하면 100등 못하면 300등 왔다 갔다 했는데 350등이 넘어가니까는 선생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너는 의아들이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선생님 방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350등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적어도 10등 안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제가 제 속에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게 바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공부하자. 학교 갔다 오면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합니다. 두 번 세 번씩 읽고 노트 정리도 새로 하고 내일 볼 거 예습도 하고 깨끗이 정리도 해놓고 꼭 두 번씩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겨요. 옛날 같으면 두세 번 읽어도 뭐 이게 확 잡히는 게 없는데 지금은 뭐 확 잡혀요. 야 이거 봐라. 공부하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없고 공부를 잘해서 한번 영광을 돌려보자. 그런 마음이 목 굴뚝같이 솟아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과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시험 시간은 국사가 처음인데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하던 식으로 옛날에는 1번 나오면 한숨만 쉬는 거죠. 그런데 1번 하는데 뭐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눈을 딱 감으니까 갑자기 로마서가 떠오르듯이 국사책이 떠오릅니다. 야 이거 봐라. 신기하다. 고개를 갸우뚱 했더니 국사책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이 나왔어요. 거기에 2조실록에 대한 책을 넘기니까 딱 책이 멈춰요. 이거다. 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보고 쓰기 시작합니다. 2번. 눈을 딱 감으니까 또 책이 나오고 또 3번. 이건 노트에서 나온 문제. 노트가 딱 나옵니다. 문제 하나 보고 끄덕끄덕 하고 문제 하나 보고 끄덕끄덕 하고 뭐 줄줄줄 끝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시험보다 좋은 놈 있다. 그랬어요. 남의 속도 모르시고 저는 눈만 감고 열심히 열심히 줍니다. 시험을 제 평생 그렇게 신나게 본 적이 없어요. 한참 국사시험 끝나가는데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양심에 가책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컬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시험을 보는 도중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수야 그것은 거룩한 컨닝이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전교에서 480등 중에서 대전고등학교에서 5등을 했습니다. 뭐 한 학기 사이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부터는 대전고등학교에 1등으로 제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포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원정수 군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